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념해서 많은 선사들이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극 크루즈, 제가 남극 갔다 온다면 정말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남극 크루즈가 정말 큰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특별한 금액에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실버시, 플라잉 크루즈라 그래서 남극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거기서 크루즈로 갈아타고 도는 일정이죠. 원래 플라잉 크루즈가 평소에는 약 17,000달러에서 20,000달러가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상품은 17,500달러의 선사 금액인데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으로 3,000달러 할인해서 14,500달러이고요. 폴리트립스에서 플래시 세일로 1인당 600달러의 할인을 더해서 13,900달러에 지금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클라식 베란다라는 객실 타입이고요. 스페리어 베란다 있고 딜럭스 베란다가 있습니다. 클라식 베란다와 스페리어 베란다와 딜럭스 베란다의 차이는 내 객실의 위치가 배 앞쪽에 있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중간쪽에 있느냐예요. 플라잉 크루즈는 드레이크 패시지를 건너지 않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를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느냐 중간쯤에 있느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내가 엘리베이터가 가까우냐 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폴리트립스 VIP 회원은 100달러의 할인 바우처가 사용 가능합니다. 여행을 갔다 오면 폴리칩스가 쌓입니다. 약 320달러 정도 그럼 약 45만원 정도 되겠죠. 다음 여행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플래시 세일은 단 10일 동안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만 진행되는 할인이고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남극에서 도는 배가 실버 앤도버라는 배입니다. 현재 1인당 공간 비율이 전세계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넓은 거예요. 그 실버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올 인클루시브고요. 심지어 부츠 있죠. 남극 갈 때는 웹렌딩이라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려면 장화가 필요한데 그 장화까지도 무료로 렌탈을 해줍니다. 내가 산티아고까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내년 11월 7일에서 11월 1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이고요. 나는 11월 5일까지 칠레 산티아고로 가면 됩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선사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를 타고 푼따 아레나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푼따 아레나스에서 다시 전세기를 타고 킹 조지 아일랜드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루즈를 환승하게 되는데요. 6박 7일 동안에 남극을 돌아본 후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푼따 아레나스로 돌아왔다가 푼따 아레나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 날 칠레 산티아고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실버 앤더버라는 배는 인사이드 캐빈이나 오션뷰 캐빈이 없어요. 베란다 객실 이상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대 1인당 4,100달러 둘이서 가면 8,200달러 약 1,2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할인해드리는 행사를 단 10일간만 진행합니다. 폴리트리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폴리트리스에 들어가시면 특가 상품이라는 택이 있습니다. 탭을 클릭하시면 상품들이 나와요. 저희가 남극 상품은 현재 추천 상품으로 올려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이실 텐데 거기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결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은 오늘 예약할 때 예약금 10%만 내시면 됩니다. 남극을 예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말까지 40%의 금액을 결제하시고 6월 말까지 잔금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제할 금액은 딱 10%예요. 보증금 10%. 그런데 나는 확실히 갈 거고 여유가 좀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가로 객실당 500달러 할인을 더해드립니다. 딜럭스 베란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객실당 총 1000달러의 할인을 추가로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사에서 예약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저희가 더 할인해서 드린다는 거고요. 더 좋은 것은 이번 여행에 제가 같이 갑니다. 폴리트리스 최종권 언제 가는지 맨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 남극 크루즈 제가 같이 가니까 남극을 보고 싶으셨다. 남극을 정말 가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예약하셔야 됩니다. 객실은 단 10개만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늦어질수록 객실이 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 10일만 예약하실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플라잉 크루즈라 그래서 드레이크 피시지를 배 타고 건너지 않는 일정이 그냥 배를 타고 드레이크 피시지를 건너가는 일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때문에 플라잉 크루즈가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로 약 120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10일 안으로 모두 예약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리스 최종권이었습니다. 남극에서 뵐게요. 남극에서 뵐게요.